한국의 전투기 엔진 고장 대참사 같은 시각 KF-21 국산 엔진 특허 결국 또 한국만 한국산 엔진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중국이 58조원 쏟아부어도 실패한 기술을 인도네시아 없었으면 KF-21 좌초했을 것 인도네시아가 없었으면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은 첫 발도 못 대고 좌초했을 사업이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KF-21을 통해 인공지능 6, 무선 복합 기능을 장착한 6세대 전투기 체제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으며 그 기자에는 인도네시아에 협력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기자가 만난 복수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I. 관계자들은 KF-21 인도네시아 1조 원목 뒤 논란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18일 본지와 통화한 항공사업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A 대표는 KF-21은 인도네시아가 첫 해외 글로벌 생산국으로 이름을 올려주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며 현장 실무자들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과도한 비용 협상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당초 합의한 금액을 전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귀팀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KF-21 공동 개발을 결정하면서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약 20%인 1조 7천억 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듬해부터 금액은 1조 6천억 원으로 낮아졌으나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이듬해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뤘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약 2천8백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초에 경남케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연구원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까지 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천억 원을 추가로 내며 최종적으로 6천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을 덜 받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먹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A 대표는 K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내부 공조자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유의미 한 정보를 빼낼 수 없고 이에 존재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반드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K 측은 인도네시아 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 국가로 호평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정반대인 셈이다 한국 기술 100%로 만든 국산 전투기인 캐프-21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이다 2001년부터 정부주도 언급이 됐으나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만 했을 뿐 시동도 걸지 못했다 2016년 국제공동개발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된 목소리이다 이 같은 과정을 설명한 KF-21 방산업체 B 관계자는 KF-21은 인도네시아의 도움 없이는 시작도 못했을 사업으로 우리 정부도 절박함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격 제시를 못하고 끌려가는 듯한 그림을 그린 것도 사실이었다고 했다 이어 무기체계는 공동개발이 중요한데 인도네시아가 유일한 협력 국가로 먼저 나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첫 발이라도 디뎠고 시재기를 만들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1조 원이라는 돈을 받지 못해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양국 간 관계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기자가 만난 K-I 관계자는 보통 국가들이 무기체계 수출입을 할 때 자유, 사회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편향된 모습을 보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동 등 비교적 균형된 모습의 무기 거래를 하는 곳이라며 KF-21 뿐만 아니라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도 사준 고마운 나라이며 4.5세대에 멈춘 전투기를 6세대로 퀀텀 점프하게 해준 곳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KN은 올해부터 U 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KF-21을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임무 모듈과 설계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KF-21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 양산 체제에 들어가며 2026년 양산 1호기가 생산되어 영공수호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 공군이 지난해 초 독수리와 충돌해 비상착륙했던 F-35 A스텔스 전투기를 도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폐차시키는 건데 1,100억 원짜리 전투기를 폐기 처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는 조종사들에게 적 전투기에 공격보다 무섭습니다 정 네이더의 골프공 크기로 잡혀 동부가 국가들에선 적수가 없다는 우리 공군에 F-35 A가 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하면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동체로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2년 만에 해당 전투기를 도퇴 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독수리가 기체 공기흡입구로 빨려들어가 엔진뿐만 아니라 무장 적재실까지 파손시켰는데 전자장비 대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독수리가 기체 격벽을 뚫고 무장 적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무장 적재실 내부에 있는 다양한 계통의 케이블이 다수 파손돼 동시다발적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비용은 도입 가격보다 약 300억원이나 비싼 14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F-15나 F-16 같은 구형 전투기와 달리 전자장비가 많아 일체형으로 제작된 F-35는 부분적인 부품 교체가 어렵고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기밀사항이라 미국으로 옮겨 수리를 받아야 해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6년 전력화 예정인 국산 전투기 카프-21 개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단독 하나에어로 항공엔진 사업부 통합조직 출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조직 개편을 통해 항공엔진 부문의 통합 운영에 나선다 차세대 무인기와 국산 전투기 엔진의 자체 개발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더딘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는 이달부로 엔진부품사업부와 항공사업부 미래항공연구소를 통합한 항공엔진사업부 통합조직을 출범한다 항공엔진사업부 부사장 자리에는 전태원 엔진부품사업부장이 선임됐다 전 부사장은 김동관 부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하나 전략부문의 핵심 조직인 전략기획실을 이끈 바 있다 전 부사장 아래 글로벌 최고사업 책임자 시쇼 와 군수사업 담당은 각각 알렉스 그루프라사드와 김경원 상무가 선임됐다 글로벌 OEM사 군과의 관계 구축과 수주 영업 전략 수립 수행 등을 맡는다 최고 운영 책임자 시오 인 남영욱 전무는 국내외 전 사업장의 구매부터 품질 엔지니어링 생산 기능을 총괄한다 아직 내정되지 않은 최고관리기술자 CTO 중심으로는 국내외 연구소와 소재사업 추진단 첨단 엔진 사업단이 꾸려진다 한국연구소 산하에는 항공엔진 기반기술 항공시스템 연구센터를 둔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골자는 항공엔진 사업의 주요 기능별 운영 효율화를 제거하고 신사업 및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역량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한화에어로의 항공부문이 올릴 분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7%로 방산 51.3% 시큐리티 30.03%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한화그룹이 그리는 6회 공사업 삼각편대에는 모두 핵심기술인 엔진이 적용된다 KF-21 등 국산 전투기가 가시화되면서 자체 제작 엔진 역량이 중요해진 데다 차세대 전장을 이끌 무인기용 엔진의 경우 국제협정에 따라 수출 수입이 안 돼 자체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조직별 역량을 한데 모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낮은 수익성도 조직 통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릴 분기 항공부문은 43억 원 적자 전환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로 방산 2.5% 시큐리티 7.6% IT 서비스 4% 등보다 낮았다 하나에어로는 미국 항공엔진 제작사인 프레덴 휘트니 PW와 국제공동개발 RSP 형태로 GTF 엔진을 개발한다 하나에어로가 전체 개발 비용의 2.3%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향후 GTF 엔진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을 지분율만큼 보장받는 구조다 예상보다 부준한 수요로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RSP 관련 적자는 지난해 1분기 110억 원에서 같은 해 4분기 222억 원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99억 원의 손실을 봤다 당초 2025년쯤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는 6년 후로 늦춰졌다 장기적으로 항공엔진 부문 인적 분할을 염두에 둔 조직 통합이 아니냐는 관측도 사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3. 의부 탄도미사일 전진배치 문제는 미사일 생산 양락규의 디펜스 클럽 북한이 전방지역의 탄도미사일 부대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TL-250대를 새로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혔는데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5일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행사를 치렀다고 밝혔다 북한은 군수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발사대 250대를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하는 행사를 치렀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상 발사대는 사거리 110km 정도의 근거리탄도미사일 컬비엠 화성-11나형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발사대는 총알을 발사하기 위한 총에 비유할 수 있다 한미는 기존에 북한이 100에서 250대의 TL을 보유했다고 추정했는데 신규 생산탈이 250대가 맞는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발사대에는 4개의 사각형 발사관이 장착돼 있다 250대가 한 번에 발사할 경우 천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유사식 합염을 마치 포병 전력처럼 운영하면서 동시다발적 공격을 통해 한국군 방어망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위협 의도로 대량의 발사대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배치한다는 미사일은 화성-11형 라이다 화성-11형과 나, 다, 라의 경우 500kg 2.5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화성-11가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화성-11라는 북한판 에이테큼스 KN-24로 불린다 이 밖에 북한은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린 화성-11다와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케르스쌤, 과 유사해 북한판 케이테스쌤으로 불리기도 하는 금거리형 화성-11라 등 화성-11의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군과 국방연구기관은 현재 배치된 북한 미사일 축선을 편의상 3개 벨트로 명명하고 있는데 사거리를 감안하면 1벨트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1벨트는 비무장지대, 댐제트, 에서 북쪽으로 50에서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스커드 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사거리가 300에서 700km로 짧아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두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은 현재 400여기가 배치되어 있고 이동식 발사대, TL, 도 40대 안팎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벨트는 댐제트 북방 90에서 120km에 구축됐으며 노동미사일 여단이 막고 있다 사거리 1200km로 300기 이상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거리를 볼 때 주일미군까지 타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의 탈은 30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제3벨트는 평안북도 철산에서 함경남도, 검덕산과 자강도 중강을 기준으로 한 후방지역이다 댐제트에서 175km 북쪽인 이곳에는 30에서 50여기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30대 안팎의 틀에 의해 이동하면서 발사하면 괌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ICBM급인 KN-08까지 3벨트 지역에 배치되면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북한이 이 발사대들을 실전 배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군의 위협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론적으로 한 번에 천발을 동시에 쏠 수 있긴 하나 북한이 이만큼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대가 전방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는데 현재 발사대 250대의 전방 배치 동향은 없다며 발사대의 채울 미사일 생산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국방위원회 산하재 이경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2경재위원회는 지원부서인 총국을 비롯해 7개 기계산업국으로 구성돼 있다 제1국은 재래식 소형화기와 탄약 및 일반 군수장비를 2국은 전차 3국은 대포와 대공포를 담당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시한 포와 포탄 생산을 관할하는 곳은 평양 청진 강계 등 50여 고대 총포탄약 공장으로 알려졌다 4국은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책임지고 있고 5국은 핵과 생화학 무기 6국은 함정과 잠수함 7국은 통신장비와 항공기를 담당하고 있다 4국은 한북 1-28 1-25기 개창 강계제 26총창 등 5개 공장을 관할하고 6국은 청진제조창과 남포조선창을 담당한다 북한은 현재 총 300여개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동원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부분 제0-005 공장으로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와 시설로 갖춰졌다 이외에도 110여 개소의 일반 공장을 전시전환 공장으로 지정하여 전시에는 즉각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부분의 전쟁 물자는 갱도 비축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2-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은 러시아 지원만으로도 물량을 채우기 힘들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올해 2월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6,700여 개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갔다며 컨테이너에 실린 무기가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수 공장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낮지만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 포탄, 제조, 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러시아로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북러 정상회담이 국립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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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